올해가 그 청룡의 해입니다. 그런데 오늘처럼 또 날에서 이렇게 그 흑룡의 날이 왔다면 이런 그 쌍룡의 출애는 우리에게 또 커다란 그 행운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돈복 터질 그 기회도 크게 그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. 두배의 그 강력한 그 용서숨이 그 돈복에도 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. 청룡과 그 흑룡 모두 그 재물은 증가의 그 암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번영을 몰고 오는 행운의 날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흑룡이 그 물의 자리에서 또 용트림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풍부한 그 물의 구역은 동시에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재물운의 그 유리한 환경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두 용의 그 상사로운 기운을 현실에서 또 우리는 수학으로 잘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. 행운을 노려보기 그 좋은 날답게 이런 날 그 로또 구매하기 좋은 기릴로 보시면 됩니다. 기릴에 더해져서 또 방위까지도 또 행운의 방유를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다면 이때는 그 돈복 터질 그 금상첨화격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을 이런 날은 또 이용하시게 되면 또 행운이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. 오늘 같은 그 흑룡의 날이 오면 그 이런 날은 또 우리가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일들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좋은 기회의 날이 되어줍니다. 통찰력으로 그 새로운 묘한과 또 새로운 그 해법을 찾는 데 또 크게 도움을 받는 날입니다. 돈복이나 그 행운이라는 것도 기왕이면 또 운도 따라줄 때 또 병행이 돼서 그때 그 우리의 그 가다듬어진 그런 좋은 계획들 그런 그 꼼꼼한 구체적인 그 방법론까지 준비가 된다면 이때는 또 최상의 그 여건이 될 것입니다. 이런 그 욕날은 또 현관 입구가 시원시원하게 또 불필요한 것들이 그 제거가 되고 그렇게 그 깔끔히 그 공간이 확보가 될수록 그때 그 흑룡이 또 집안으로 그 기운을 또 몰고 올 수 있는 또 유리한 그 풍수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임진일 재훈 유입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불러드리는 멋진 그 흑룡의 날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